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이번 게임은 9-11 오퍼레이터라는 게임입니다. 상당히 게임 플레이 방식은 간단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터졌을 경우에는 소방관 보내고 누가 다쳤을 경우에는 앰뷸런스를 보내고 그리고 범죄가 터졌다 경찰관을 보내는 게임이에요. 간단해요.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도시 플레이 또는 유니크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모드로 가는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카폴레이 카폴레이 마이아미 에버커키 앵커리지 시카고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뉴욕시티 버스턴 워싱턴 이렇게 있네요. 다 잠금되어 있네요. 어쨌든 처음에는 이걸로 밖에 안되네요. 카폴레이는 하와이섬으로 오하우섬에 위치해 있으며 펄시티가 매우 가깝습니다. 이 도시는 전설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설계되어 도시를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속창적으로 만듭니다. 도시의 이름은 화산콘 푸오카폴레이와 신화적인 캐릭터 카포 카포 펄텔리티가 그거죠. 여러분 약간 좀 비옥한 그런거 어쨌든 어쨌든 그런 여신으로부터 옵니다. 인구는 15,186명 인구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카폴레이 갔다 와봤습니다.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하와이 갔다 왔을 때 갔다 와봤어요. 하와이 오하우 하와이가 거의 섬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오하우라는 섬이 가장 큰 섬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뭐지 와이키키 비치 거기가 오하우 섬에 있는 건데요. 어쨌든 또 카폴레이가 그쪽 근처일걸요. 여러분 뭐지 그 예전에 일본이 세계 2차전쟁 때 미국 급습할 때 급습 때릴 때 때렸던 그 진주만 있는 데가 여기 근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진행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어려움으로 해야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금 난이도 빡세야지 재밌지 헤드폰 또는 스피커 사용 더 시간을 플레이 위해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사용하세요. 음성 대화 및 배경소리를 들으면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wy 아니 4y 불필요하게 9일에 전화하지 마세요. 여행지에서 길을 부착했다고 고의로 전화하지 마세요. 다른 공공기관에 물어보거나 핸드 보낼 수 있다면 검색하세요. 고의로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거 다 보면 뭐 여러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네 경찰관은 파란색 구금대어는 하얀색 소방대어는 빨간색이네요. 일단 배치 5키 도시 도시가 도시가 오 좀 크다? 어 일단 대부분 도로들이 보면 요쪽에 많이 깔려 있는데 요쪽도 있고 요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사건 잘 안 터지겠네요. 어 잠깐 소방관 어디있냐? 아 소방관 소방관 어디다 갖다 바랬어? 이 새끼들 잠깐만 이 새끼들아 소방관 어딨어? 어 소방관 어딨냐? 아 북쪽에 있구나 그래 너는 요쪽으로 가고 넌 어딨어 아 두개 겹쳐있었구나 오케이 이렇게 됐구요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끄러운 파티 이곳의 파티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마약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삐뽀삐뽀 잡아 오케이 다 무겁게 새끼들 어리 약쟁 미국에 진짜 약쟁이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미국 가시면 약쟁이들 졸라 많습니다 그건 팩트죠 약쟁이들 잡으러 가도록 하고요 음 잠깐만 아 느르 터졌네 속도 빨리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새끼들 꿀빠네 할 질 없으면 순찰이나 해 아 어이구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멈춰봐 구이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참 멍청한 일이지만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임스 쿠퍼스입니다 아 주소부터?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신고 하신거죠? 252 하우미아 스트리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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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가깝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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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삐뽀 삐뽀 딴 거 가지고 아이고 고양이 중요하죠 저도 캣맘으로서 이런 거 중요하죠 네 일단 알았어 아 튜토리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졸라 잘 할 거 같은데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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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이걸 못 봤네 아 이거 빨리 이거 우리 캣맘으로서 이거 안 도와줄 수 없죠 아이고 우리 아이고 거운 됐고요 오케이 알았어요 아우 졸라 쉽네 어 사건 잠깐 멈춰봐 뭐야 이거 마약 복용자 그는 팔에 바늘로 찍힌 흔적이 있습니다 아이씨 야 메딕 경찰 같이 가 오케이 알았어 출동시켜서 기다려 기다려 아 약쟁이들 졸라 많아요 진짜 야 제가 미국 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미국 공원 가잖아요 그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 주사기 졸라 많아 진짜 미친놈들 졸라해 이 새끼들 미국 혐오가 아니라 진짜 팩트야 이거는 진짜 미국 공원 가면 주사기 졸라 많아요 진짜 떨어진 거 그래서 뭐였더라 못 산 동네에서 살면 안 돼요 진짜 미국에서는 어쨌든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자가 교정사고를 기록했습니다 어이씨 아니 아이씨 멀리있다 야 출동 어키 알았어 이 X밥이네 이 게임 졸라 쉽네 어 넌 이 새끼야 잠깐만 아 됐지 너 조금 여기로 와 여기가 조금 어 사건이 많이 터진다 아이고 선생님 V리링과 무성을 들어서 와줄까요 네? 어리시죠? 뭐가 타고 있어요? 카펄레닝파크 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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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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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진정하세요 무엇이 타고 있냐고요 오 쉣! 야 저거 빨리 야 빨리 말 야 빨리 아유 부인 진정하세요 뭐 다친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소망차 금방 갑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일단 차량용 소화기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꺼보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어 아유 소화기 한번 그 차량 트렁크에 그 소화기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거 잠깐만 이거 소리가 너무 작다 소리 좀 켤게요 핸들 안에 레버를 당겨 본인을 열고 연기가 피어나는 엔진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해 보세요 어 어 아유 야 안 가도 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아이고 천만에요 어 아우씨 쓸데없는거에요 소방관 불렀뻔했네 아유 아유 야 가지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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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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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된 파리 여러분 잠시만요 소리 좀 켤게요 네 어 무거운 기계에 의해 팔이 절단됐습니다 오우 쉣 잠깐만 야 빨리가 빨리가 아유 미치 잠깐만 아 이렇게 갈 수 있지 어 깜짝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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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금방 갑니다 선생님 어 저거는 조금 고아한데 어 조금 잔인하다 저거는 흠 할질 없으면 순찰해라야 새끼들아 놀지 말고 이새끼들 개꿀 빨고 있었네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꿀 빨면 안 돼요 흠 어 어 오우 쉣 이건 조금 무섭다 흠 좀 너무 고어틱한데 흠 흠 야 이거 이 새끼 어떻게 됐어 아유 불 오케이 코앞에 있었다 개굴스 오우 쉣 오우 어르신 얼굴이 어떻게 된거야 이거 새로운 사건 뭐야 이거 아 금방 갑니다 선생님 엘리베이 갇힌 사람들 사람들이 권한 엘리베이 갇혔습니다 벌스데이 허트? 주소 꼬라지 보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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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돌려도 되겠다 너무 내가 너무 잘한다 어이씨 파이어 씨 잠깐만 파이어 어 X됐다 개X됐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너무 먼데 잠깐만 화재 아이씨 아이씨 그래 캣맘으로서 이런거 무시할 순 없죠 나무에 매달린 고양이 때껄 룩 고양이 주인이 나무야 아 어 911 emergency How can I help you?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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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라즈베포로니 피자 한판을 주문할게요 치즈를 추가해 주시구요 잠깐만요 이게 약간 지금 뭐 내가 위험해가지고 그런거일 수 있어요? 잠깐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무슨 큰 삭강이네 사도나보다 지금 납치? 선생님 지금 상황이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보니깐 경찰이 오네 혹시 보니깐 경찰이 오네 말씀하시기 힘드신 것 같은데요 아아 방안이 있는 누구든가 때문에 지금 상황에 다치셨나요 혹시?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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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잠깐 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 잠깐 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혹시 무기 잠깐만 너 할실 없이 저기 돌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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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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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곧 경찰관이 갑니다 네 아씨 경찰관이 졸라 멀리 있네 잠깐만 일단 더블 백업 가 이건 또 뭐야 공공장소 음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뭐였지? 음주 할 수 있었던가 음주 못해요 음주를 못하는데 음주를 할거면 약간 그 종이로 된 그 갈색 비닐봉투를 종이로 된 약간 좀 봉투 같은게 있거든요 거기다 담아가지고 먹어 먹는걸로 알고 있어 어쨌든 우리나라처럼 막 오우 세뇌가 삐뽀빼뽀 가고 있습니다 곧 기다리세요 금방 갑니다 오우 잠깐만 아 투머치 투머치 폴리스다 야 잠깐만 투머치 폴리스다 잠깐만 잠깐만 야 이 새끼야 어 어쨌든 너 이거 뭐야 날치기 아이씨 무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너 금방 끝낼 수 있어? 공공장소 음주잖아 금방 끝낸 다음에 아 이거 급한거 아니야 여기 이게 더 급해 저건 나중에 할 수 있어 이거는 공공장소 음주는 저거는 뭐 급한거 아니야 날치기 응 날치기가 더 중요하지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요 잡았다 이 놈 너는 이거 잡으러 가 어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 새끼 뭐야 신호위반? 딱 걸렸다 이 개새끼 됐고 너는 이거 이거 잡아 됐고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오케이 좋아요 도와줘 숨 쉴 수 없어요? 나 어딘데 어딘데 자동차 밑에 깔렸다고 씨XX 됐다 어디야 어디야 빨리 아 아 아 아 주소 야 개새끼야 이거 잡으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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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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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야 메딕 고양이? 떼껄룩 아 떼껄룩 급하지 않아 천천히 해야 돼 떼껄룩은 뭐 알았어 내려오면 되지 아 너무 잘해 오 잠깐만 아니지 아 잡고 있지 떼껄룩 하고 있는거니? 잠깐만 이 새끼야 잠깐만 이 새끼 뭐해 잠깐만 이 새끼 뭐해 너 뭐하니? 이 새끼 하는거야 안하는거야? 이 새끼 개꿀 빠는거 같은데 버그 걸린거 같은데요? 아이씨 이 새끼가 어디 개꿀 빨고있어 이 새끼가 너무 잘해 너무 잘한다 전문가야 전문가 어딨냐 그거 비밀수문 피자주문 신고자가 실제로 도움이 필요했고 피자주문을 가장해 9일 1일에 신고하고 했습니다 신고자가 위험에 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술취한 남자가 수감을 채웠습니다 술취한 남자가 수감되었습니다 겁에 질려자는 신고자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성적으로 해결됨 역시 역시 나야 역시 난 잘한다고 그리고 궁금했었던거 약쟁이 약쟁이 뭐 그렇다치고 어휴 선생님 괜찮으셔? 어휴 다행이네 무시? 아휴 너무 잘해요 어휴 너무 잘한다 나 돈 어휴 돈 있어? 돈 3만불 경찰 소방차 어휴 졸라 비싸네? 5만불이네? 졸라 비싸네? 이거 꽁짜니? 뭐야 잠깐만 새로운 팀 아 공짜 스 개굴 어린냐 직원 아이구 경찰관 구급대원 와 운전 스킬 아이고 잭 레이스 리프트 잘할 것 같이 생겼네 됐고 채용 크 Empore You're hired 그리고 운전 스킬 기술 스킬 앤드레스 트레지스터 너도 합격스 너한테 주는 합격 목걸이스 어쨌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